Q. 민뚜의 짚은 어떻게 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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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장난끼 있게, 예. 장난꾸러기 같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르고 순박하고 저와의 반대 것 같습니다. 터돌아주고 막 이런 거 막 그 느낌이 있는데 저... 인사하고 막 누구만 끌어주고 막 첫 촬영 날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아 찐! 찐 막 이런 거 막 워싱처럼 막 한 바퀴 돌아주고 막 회전하는 거 아니하니?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군무로 돌아왔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서 군무를 엄청나게 열심히 출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DNA. 이 DNA는 너를 만나는 거는 운명이다. 딱 이런 느낌이죠. 이미 만들던 거 우리가 타고 그 시즈를 더 JA'의 삽진을 walked in the stage 무조건 함께해야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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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룹의 흔한 위명이 맘에 따라 비밀 만들고 맘에 따라 저희 너를 다 잘한다 새롭게 이 춤 많이 추진하는데 힘들다 야외 촬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더울 시간 거의 2시에서 3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인트에 자켓 싫어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 여름이 가지 않은 여름이 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일에 9월 4일인가요? 정신이 드라클라였나 정신이 드라클라였나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나 당장하고 늙지않는 외모를 가진 드라클라 내 정생이었나 정신이 드라클라였나 아이고 아이고 짧은 파트지만 좀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낼게요 날씨도 달네요 아 이거 확실히 연습을 해도 생각처럼 안 되네 제가 진 상태로 또 야외 군무신이 남아있는데요 저녁 촬영 시작입니다 야 그래도 시원해지니까 나와요 와우 잘 맞네 역시 갓 방탄 안무가 정말 잘 맞습니다 다시 갈게요 저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게 아니다 진짜 도착해 앞에서 안 보인다 이러고 있어 한명 이거 해야 돼 사람 안맞에 들어서 한반도 더 예고 사방에 사람 개인들 다 모르겠는데 한번만 참깨서 어우 야야 남량특집이야? 뭐야 확실히 낮보다는 천국이네요 여기가 이 모든 게 정말 즐겁네요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땀도 안에 안 흘리고 다음 장소에서 봅시다 거의 오늘 제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군무 씬을 찍고 있는데요 카메라 워킹이 되게 신기한 워킹이 들어갑니다 심어진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완전 다 그녀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소스라치게 놀라 다른 멤버들은 퇴근을 하고 남은 멤버들끼리 또 추가 촬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여기 한 요쯤에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번 할수록 태형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퇴근입니다 어때요 형 가는데 배웅 해줄래? 배웅 해줄래? 여러분 저는 뭐 멤버들한테 미안하는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요 형 형 같이 있기로 했어요 첫날 뮤비 끝났는데 이틀 더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히 계세요 멤버들이 확실히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네요 3일 동안 저희의 오랜만에 나온 안무 뮤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2일차에요 오늘이 또 웨인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트가 굉장히 컬러풀해요 저희 옷도 컬러풀하고요 이틀 차입니다 몸을 부숴 줄 것 같아요 저의 용기를 붙이는데 둘 다 붙이는데 정원이업 좋은 안무의 좋은 세트. 완벽했어! 나는 둘이니까 마지막 날 나는 형님의 손을 좀 누군가 우연은 아닌가 제가 잡고 올려야죠. 너의 꿈에 속성 저세계는 너의 꿈에 속성 저세계는 너의 꿈에 속성 저세계는 너의 꿈에 속성 저세계는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아 내 세계를 넘어서 계속 여러분들 둘째 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 가장 힘든 마지막 날에 담아 있는데요. 연기에는 얼마나 잘 나온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춤을 제가 더 열심히 잘 출게요. 그게 제 오늘 소감입니다. 네, let's go. 대회 봐요. 인트로 우리 지금 꼭 인트로 찍는데 2, 1, 2, 3 뮤비 3일째입니다. 첫째는 힘드네요. 그래도 뭐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부딪혀야죠. 셋째 날입니다. 이번 DNA 촬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미가 협회가 되네요. 로봇 안무. 네, 이거 라이브요. 네.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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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蛇. 아우. 아주 안될 거예요. 아직 안 될거거든은 probablement 지민은 답답할게요. меня рок 마지막 봐봐 guar 콘서트든 뮤비든 뭐든지 3일차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얼른 얼른 끝내고 빨리 완성된 뮤비를 보고 싶네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대박인데요? 저희 이제 마지막 군무신이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장치를 준비했답니다. 이 천장이 열리면서 뒤에 발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되게 막 멋있어요. 이 천장 이벤트야, 이 천장 이벤트! 너무 좋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장면이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이 됐지만 안녕히 가세요 밤일 간의 대회장정 정말 특별하게 공부신이었잖아요 간만에 성황리에 끝마친 것 같아서 보면 좋네요 이 길이 이어지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DNA 많이 사랑해주세요. DNA, 파이팅! 잘 반갑습니다. 러브 웨스텔. 대박!